안녕하세요. 한국교육원 이병일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명절로 설날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중추절 한가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도 이날을 축하하는 행사와 풍습이 있습니다. 추석은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덜 익은 쌀로 만든 송편과 햇과 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가 친척이 고향에 모여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추석이 오면 한국 국민의 75% 정도가 고향을 방문하여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 버스표가 매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를 흔히 민족 대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신라시대에 여인들이 추석 즈음에 길삼으로 내기하던 행사를 가베라고 불렀는데 중세 한국어에 추석을 뜻하는 가베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한가위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한복을 입고 햅살로 빚은 송편과 여러가지 햇과일, 토란국 등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들께 차례를 지냅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보냈으므로 1년 12달, 365일, 더더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또 다른 속담으로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이라는 말이 있는데 푸짐하게 잘 먹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또 설은 질어야 하고 추석은 맑아야 좋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땅이 질면 보리농사에 좋고 해가 맑으면 쌀 농사에 좋으므로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속담입니다. 추석 때는 여러가지 행사가 펼쳐지며 놀이가 벌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싸움, 길삼, 강강술래, 달맞이 등입니다. 또 농업을 즐기는가 하면 마을 주민들끼리 편을 가르거나 다른 마을과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석 전에 조상 묘소의 풀을 깎는 참초, 흔히 벌초라고도 하죠. 또 추석 당일 차례와 성묘를 하는 것이 전부이고 교통체증을 피해 처가와 친가를 방문하느라고 추석 당일 오후에 부모님과 친척들과 작별 인사하고 다시 떠나기에 바쁩니다. 추석은 추석일을 맞이하여 풍년을 기원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차례와 성묘를 지내고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뿌리 깊은 큰 명절입니다. 따라서 가족, 자녀들이 계획을 해서 시기를 달리하여 고향과 부모를 방문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에서는 기후나 생활 방식은 한국과 다르지만 추석을 기려 맛있는 음식을 새로 만들고 조상들께 차례의 성묘를 지내고 부모와 친지를 방문하는 풍습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이것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부디 푸짐하고 맛있게 음식 드시되 과식이나 과음은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쇄식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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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